한글자막 by 한효정 풀어보는 게 난 속편에 난 죽읍니다 영웅이 나오고 영탁이 형 진똑이 나왕 노래 부르는 거 조용히 그자 저거 봄이 아이고 난 무슨 놈이 말 듣고 정도 요새는 아니오고 말 굽고 정도 아니오고 그자 틀어놓은 저 노래만 들으면 그자 세월 잘 가고 속도 그자 위안도 되고 난 좋아 봅니다 이사를 막혀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아 국회에서는 요런 문제를 가져오네 의논도를 했구나 알잖아 나도 가끔 밤주 저 어른들 미친 싸우고 도투는 거 보시면 되는 줄 알았나 아이고 걔는 아방이랑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부멍 잘 허영 참 잘 없어 아유 자기 그 저 질똑이 오면 거 아니어도 아이고 거 자자자자자자 거 아니고라도 인형 말 잘라는 중 알고 인형 요망진 거 알쥬 그자 놈들도 말로게 해주고 놈 말도 들으멍 그자 놈들은 전 생각해 신가 뒤돌아 사방 혹은 느낌도 허쥬 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자의 어떤 이영냥 전 부끄는 거 봐가면 낯속이 그자 부꺼봅니다 아이고 인형도 저 여의도들이 가카라 검실모 어떤 나는 또 할국형에도 질동야만 자인경에도 영어당 호로 아침에 싹 박아 아이고 좀 좋은 쪽으로 보잖아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 나가 가히 차커국 참 심성이 좋은 걸 나가 추구 추리자 라니엠 수 가기에 건 허쥬 많은 사람이 참 장점도 있고 이것도 있고 거쥬 많은 그 설령 인형이 허썰 이거 잘못하나 부족한 거이신 걸 느끼민 이제라도 연령 들고 계시메 화썰 인형냥으로 생각허멍 걸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 이사주 그자 인형말만 인형마리 요자기도 그는 부녀의 총무용 저 혼판 붙떠대는 임수기기 아이고 그난 말들이 하가민 꼭 숭시가 나난 그자 적당한 선에서 다 말들 위행은 해 일러젠들 모형 회의도 오고 커는거 난 아이고 느견은 그거냐 경허주만은 난 영 생각해 임쩌 거 어멍해야 될건디 아이고 어땅할 때 보미냥 저 질동이 어멍도 양 저 굴툭 부려가멍 인형말만 인형마린 회의가민 그게 좋지 아니엥 나가 연날부터 질동이 어멍신더래 느 참 자커국 참 속어시 놈들신디 이것저것 그자 갈라주제만 하고 그건 장점이여만은 어디강 말 고를 때 화썰 놈이 말도 들어서 할건디 느 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는건 그 점이 난 느가 살아가멍 나신인 참 좋은 장점도 하주만은 영원게 허썰 난 부족 혹은 문제가 이신 난 아이고 맹심어의 자주 건허멍살란한 그딴 곧들어멍 아이고 우리 성님 우리 성님 우리 성님이 나 바른질로 인도해주난 나 참 사람주어멍 곧 말 들을 것꼬주로 키운게 많은 요자기도 그자 부녀에 간 회의들어멍 총모형 거 다 되길 일이 아닌데 나신인 참 좋은 장점도 하주만은 영원게 허썰 난 부족 혹은 문제가 이신 난 아이고 맹심어의 자주 건허멍살란한 그딴 곧들어멍 아이고 우리 성님 우리 성님 우리 성님이 나 바른질로 인도해주난 나 참 사람주어멍 곧 말 들을 것꼬주로 키운게 많은 요자기도 그자 부녀에 간 회의들어멍 총모형 거 다 되길 일이 아닌데 또 붙은게 또 싱꺼 뜰러멍 돌아사쩐니임 수개기 다 굴아서 말자자자 흐른걸로 하면은 우리 순댁여멍도 아마 순번안이 안빠질걸 난 그디가민 속섬허엉 그자 부녀의 고문으로서 아이들 그자 영영허엉쓰다 흐민 나 그거 보고나 받암쭈 나 이제 간에 미시 그 시기멍 간에도 다 연령있고 그 연륜이신 아이들이신들이 나가 미시 그 굴멍 시기멍 말멍 할거이 수개기 긍허엉도 고문님이 왕 그대 아자줍서 난 그자 나도강 자리 그자 채움으로 강아지는거고 가이들 하는 말 들으멍 아이고 기여긴 너네 잘 헤엄쭈 긍허 이제 돌아사와브럼쭈 나 간에 신들이 미시 그 나 의견을 내놈 수가 금방 3초전이 질종혐이었던거서 좀 그르노? 7염수 같게 나갈게 3초전이 곧든 사람이? 아이 걔나 나가 지금 방송에서 이걸 허전해나 그냥 조조조조 조조조 헉쭈 나 부녀회강 할 때 냥 그자 들음만 하고 아이고 기여 잘 헤엄쭈 그 은원들어멍 저 대리 버지마랑 혼두받더래 의견들도 모으고 거라 경희형 와불쭈 나 그디서 나사지 아녑니라게 그디 울러시강 머리에 우세행이 안장이나 그게 다채가 아이 그녀도게 고문님 고문님어멍 아 고문 고문 놈 고문 시키멍지강 고문님 고문님어멍 고문님 오셔야 이거 회의가 될거이너멍 사무장이형 부녀회 총무 자꾸 전 나오란게 또 아니다 전 나오는 공월성과 경흉이라도 강 자리를 채워서 주게 아이고 천말은 이사름아 빠질때 빠지고 떠날 타이밍을 잘나는 것도 멋진 것이여 경허고 제발 그 질동이 어멍하고 똑 닮아 인형두문 호루아 치미 그자 아이고 자인경이도 촌샘좌왕 어떤경이거다 또 오늘은 봐모호 24시간도 안지나신니 자인원에 경허질 말란 말이야 이십사시간 지나나마나 잘나는건 잘나있지 너고 잘못하는거 이심인 동네 성님으로서 그거게 동네 성님이고 아가 금방 인형이부러 고짜 안있어 인형 그 사람도 그 나이 많이 먹을만이 뭐 먹고 온구나 아이 질동이 어멍인 나신더래 자꾸 성님 바른질로 인정해주나 나 사람속에 사람속에 나이신더래 개민 질릴린 나이 그자 그대 내부러 똥올마리 파괴 찰 이영 아잉 너덩 저 사일 붙여야될거 아니고 이게 건헌한 허는말이고 사람이 참 장점도 쉽국 이것도 쉽지만은 자꾸 안이 좋은점만 봐민 그것만 크게 배려해지난 나 질동이 어멍신데 이 땅 전나허영 이영 너도 총무영 어떤 화해호랑 화합을 붙여야될거 아니꼬 아이고 제발 놈이 이랜 좀 그만 좀 점석해 줘 아이고 또 흥므한 싸움 붙여들지 마랑 아이고 나 싸움 많이 붙여 심판 아니꼬기 나 동네에서 그게 심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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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 오지 아니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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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샘불사